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한다는 환희와 누구도 서보지 못한 곳에 서있다는 희열 때문에 나는 오늘도 또 다른 모음을 원하는지도 모르겠다. 세상 모든 게 감사하다. 살면 살수록 마음의 빛만 늘어난다는 생각이 든다. 어쩌면 인생이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신의 생을 담보로 대출한 마음의 빚을 하나하나 갚아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소리에 눈뜨고 풀벌레 소리에 잠들고 밤에는 별 보며 망중한을 즐기고 달을 보면서 술잔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상만 해도 누리고 싶어지는 삶인 동시에 번잡한 속세를 떠나 자연과 버타며 사는 삶이 떠오를 법한데요. 그런 예상을 뒤엎고 이런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면서도 직장으로 출퇴근하며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별일 없이 살아도 별볼일은 만화회의 저자 정한빈님인데요. 그는 2평에 살면서 2만평의 앞마당을 품고 매일매일이 여행인 것처럼 설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맞벌이 부부로 두 딸을 둔 가장인데요. 일정 기간 동안 가족과 떨어져 제주도에 혼자 살게 된 것을 계기로 늘 꿈꾸던 밴나이프를 해보자는 결심을 하고 캠핑카 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낭만이 사라진 시대에 현실을 충실히 살아가면서도 이렇듯 현실에 매이지 않고 감미로운 낭만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별일은 없어도 별볼일은 많아요. 이 책에 그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이 책에는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멈추는 곳은 집이 된다. 캠핑카 첫 정박지의 조건 행복하게 사는 데 얼마가 필요할까? 쓰나미에서 살아남은 자는 파도가 두렵지 않다. 불안 사형 설명서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죽기 전에 해볼 만한 모험 등 캠핑카에서 살게 된 어느 모험주의자의 설레는 삶, 기분 좋은 불편함, 건강한 일상이 함께하는 밴나이프의 미학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밴나이프를 실행해 옮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책을 통한 대리만족이 설렘과 행복을 안겨주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평범한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특별한 설렘과 낭만을 공유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만날 수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 집은 2평이다. 가끔 굴러가고 날마다 앞마당이 바뀐다.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면 세상 어디든 앞마당으로 즐길 수 있다. 새소리를 들으며 아침잠에서 깨고 신의 물소리를 들으며 잠든다. 밤에는 별 보며 멍때리고 달 보며 술 마신다. 소유물을 기준으로 하면 가진 게 별로 없지만 마음의 품을 기준으로 하면 세상 누구보다 가진 게 많다. 마음의 품이 커지면 행복이 그 품 사이사이로 굴러들어온다. 행복을 찾아다니기도 전에 행복이 먼저 나를 찾아오던 시절이 있었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날 찾아온 행복을 손으로 꽉 쥐었더니 오히려 모래처럼 잘게 부서져 손가락 사이를 빠져나갔다. 내 손바닥에 끝까지 남은 것은 나누는 행복뿐이었다. 내가 가진 것 중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 이것저것 재하고 나니 남은 게 글 쓰는 재주밖에 없더라. 그래서 책을 썼다. 이 책의 캠핑카에서 살던 시절부터 간헐적 밴나이프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의 이르기까지의 기록을 담았다. 내 삶이 모범 답안은 될 수 없더라도 누군가 참고할 만한 예시 답안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부디 당신의 인생 답안지를 작성해 나가는데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행복하게 사는데 얼마가 필요할까? 친동생처럼 가깝게 지내는 대학교 후배가 있다. 사는 곳이 멀어 자주 못 만나지만 술만 마시면 내게 전화할 만큼 살가운 녀석이다. 형, 잘 지내줘로 시작되는 대화는 늘 같은 대사로 끝난다. 형,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하세요라는 끝인사를 좋아한다.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으면 건넬 수 없는 인사여서 그렇다. 행복하세요라는 인사는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으면 선뜻 건넬 수 없는 인사다. 그래서 좋다. 누군가와 헤어질 때 부자되세요라는 인사를 건네는 것보다는 2만 배쯤 낫지 않을까. 한때 부자되세요라는 인사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다. 2000년대 초였나 IMF의 거센 광풍이 우리 사회를 휩쓸고 지나간 뒤 뭐니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는 인식이 세상을 지배했다. 여러분 부자되세요라는 카피를 내건 카드에서 CF는 욕망의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대한민국의 사막화가 시작된 시절이 아니었나 싶다. 나는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나라가 사막이 되기 전 서로가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던 시절을 말이다. 새내기 때 옆 학교 축제에서 술을 진탕 마시다가 버스 막차를 놓쳐도 걱정이 없었다. 큰 도로로 걸어나가 히치하이킹을 하면 늦은 밤 그곳을 지나던 누군가가 의심 없이 태워주었다. 그땐 그랬다.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생일 축하 노래가 울려 퍼지면 술집에 있던 모두가 다른 테이블에 앉은 누군가의 생일을 축하하며 신나게 박수를 쳐주었다. 잠시 후 암묵적인 규칙대로 생일 주인공이 와서 케이크를 나누어 주었다. 그땐 그랬다.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부터 부자되세요라는 인사가 유행하더니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을 말해줍니다 같은 카피가 버젓이 전파를 탔다. 지금이라도 이따위 카피를 만든 카피라이터의 멱살을 잡고 묻고 싶다. 가격이 싼 집에 살면 내 가치도 내려가는 겁니까? 비싼 집에 살면 비싼 집에 산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가치는 올라가는 겁니까? 나는 그런 일방적 기준이 싫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해져. 인정하기 싫겠지만 세상이 그런 거야. 그러니 일단 달려 라며 사람들을 한 줄로 세워 경쟁시키는 그런 사회가 싫었다. 경쟁이 나쁜 게 아니다. 돈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 국민이 달려들게 만드는 사회 구조가 나쁜 것이다. 어쨌거나 사람들은 달렸다. 옆에서 달리니까 덩달아 불안해져서 다들 달렸다. 그때 이미 세상과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나는 주류의 흐름과는 다른 길을 걷고 싶어졌다. 느긋하게 걸으며 열심히 달리는 사람들의 결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런 다음에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 중 출간된 자기 개발서의 주요 메시지는 생생하게 꿈꾸면 결국 이루어진다였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사람들은 이를 굳게 믿고 꿈을 비비드하게 꾸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생생하게 믿고 최선을 다해 꿈꿨는데 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라는 의구심에 자기 개발서는 더 생생하게 꿈꾸라고 답할 뿐이었다. 그러자 자기 개발서의 담론이 바뀌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여덟 시간 잤기 때문이다. 남들이 여덟 시간 잘 때 여섯 시간만 자라. 노력하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한다. 불안했던 사람들은 이 말을 굳게 믿었다. 하지만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믿음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여섯 시간만 자면서 꿈을 선명하게 꾸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는 의구심에 자기 개발서는 당신의 노력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니 네 시간만 자라. 라고 답할 뿐이었다. 급기야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다. 청춘이 왜 아파서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책은 대답해 주지 않았다. 사회 구조의 모순으로 생기는 현상을 개인의 능력 탓으로 취안하는 건 이해가 쉽고 그럴 듯해 보였지만 수많은 패배자만 양산했다. 거기에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을 부듬으려는 노력은 어디에도 없었다. 패배주의의 먹구름이 온 세상을 뒤덮었고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했다. 돈만 쫓는 현상도 패배주의도 싫었던 나는 다짐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누군가 나를 보며 돈이 별로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이 되고 싶었다. 후배와의 전화통화 막바지에 끝인사로 늘 등장하는 대사처럼 돈이 많지 않아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었다. 물론 쉽지 않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돈은 필수다. 없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희망을 접지 않았다. 나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우리 사회가 살만한 세상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믿음은 유효하다. 내가 가는 곳이 길이 되고 멈치는 곳은 집이 된다. 모음은 늘 설렘을 데려온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렘으로 낯선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만이 모험가에 자격을 가진다. 나는 궁금한 게 생기면 궁금증이 풀릴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유난히 호기심이 많은 소년이었다.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살던 집 근처에 내과가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어느 날 문득 내과의 출발점이 궁금해져서 무작정 내과를 따라 거슬러 걸었다. 모험 DNA를 타고났으나 모험가의 체력은 타고나지 못했기에 얼마 가보지도 못하고 지쳐버렸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야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할 수 있다는 한 줌의 현실 자각으로 겨우 기가했지만 그날의 설렘은 마음속 서랍에 여전히 남아있다. 스마트폰 작은 화면에 갇혀 더 멀리 가볼 생각도 지평선 저 너머에 어떤 세상이 있는지 알아보려고도 안하는 요즘 아이들에 비하면 분명 행복한 어린 시절이었다. 다행인 점은 내가 닿은 곳 저 너머의 세상이 지금도 여전히 궁금하다는 것이다. 모험의 설림을 간직한 채 어른이 된 소녀는 집을 2평짜리 캠핑카로 바꿔놓았다. 내가 캠핑카에서 살기로 했다고 하자 주변 반응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와 그 정도일 줄은 예상 못했다로 나뉘었다. 나와 캠핑카는 환상의 조합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다. 일단 나는 사는데 필요한 물건이 몇 개 없다. 옷 몇 벌 휴대폰 태블릿 PC 코펠 세트 숟가락 젓가락 베개 이불 정도면 된다. 생활공간은 1.5평이면 충분하다. 크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을 평생의 꿈으로 간직한 사람도 많던데 나는 그런 집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작고 아담한 집이 좋다. 지금의 내 월급으로는 평생 큰 집에 살 수 없어서 자기 환려하는 것은 아닐까 스스로에게 수백 번 대물었지만 언제나 답은 그대로였다. 우연한 기회로 40평 넘는 집에 석 달간 혼자 살았던 기회가 있는데 그때도 나는 방 한 칸에서만 지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실제 우리가 쓰는 공간은 집 전체 공간의 40% 정도라는 연구결과를 어느 책에선가 봤다. 나는 40평 중 20%나 썼을까. 가족과 떨어져 혼자 6평짜리 원룸으로 옮겼을 때 좁아진 집면적에 반비례하여 내 행복지수가 급상승함을 느꼈다. 집 정리도 편하고 청소도 편하고 고장 공간 차지 저걸 왜 샀을까 어떻게 처리하지 등 물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없으니까 삶이 단순해지니 그렇게 좋더라. 소유에 따른 스트레스로부터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해방되어 순도 100% 진짜 나로 살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어려서부터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같은 삶을 꿈꿔왔다. 월든 호수에 통나무집을 짓고 살면서 자연과 삶이 주는 가르침을 온몸으로 체화했던 소로처럼 언젠가는 그렇게 살고 싶었다. 이제 그 꿈이 눈앞에 있다. 여수발 제주행 배에 내 집인 캠핑카를 실어 남의 어딘가를 미끄러져 가는 동안 소풍을 앞둔 어린아이 마냥 마음이 설레어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상상 속 소로에게 말을 걸었다. 소로 할배 전 당신처럼 통나무집에 박혀 사는 건 체질에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냥 남은 인생은 여행하듯 살다 가렵니다. 언젠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이렇게 말했다. 이른 아침 산책의 기대로 마음이 설레어 잠에서 떨쳐 일어나지 않는다면 첫 파랑새의 지저김이 전율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눈치채라 당신의 봄과 아침은 이미 지나가 버렸음을 죽기 전에 해볼 만한 모험 기회라는 이름의 파도 서핑 서핑은 기다림의 미학이다. 좋은 파도가 올 때까지 기다림을 인내하는 서퍼에게만 파도를 탈 자격이 주어진다. 좋은 파도가 오더라도 그 파도를 탈 실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통돌이 세탁기 속에서 돌아가는 빨래의 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서퍼들은 파도 위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을 때 파도에 밀리는 현상을 통돌이 당했다라고 표현한다. 좋은 파도를 탈 수 있을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며 파도를 탈 수 있는 나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서핑은 기다릴 줄 아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바다의 선물이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투덜될 수도 있겠다. 다행히 보드 위에 앉아 파도를 기다리는 느낌은 꽤 낭만적이다. 바닷물이 살결에 닿는 부드러운 감초 바다 위로 부서지는 햇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하늘의 색깔 내 몸 하나 내면 남는 공간도 없는 보드 일지라도 그 위에서 한없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멍하니 파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때 기회를 잡는 사람이 파도의 주인이다. 시련이라는 이름의 파도 파도는 때로 시련을 상징한다. 아직도 내게 파도는 기회보다는 시련에 가깝다. 서핑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운 운동이다. 이따금 몰아치는 강한 파도는 당신이 큰 파도를 탈 자격이 있는지 시험하는 일종의 자격증 시험이다. 파도는 솔직해서 실력이 부족한 서퍼는 여지없이 내동댕이 쳐버린다. 중요한 건 시련에 대처하는 서퍼의 자세다. 세상사가 늘 그렇듯 그 시련을 견뎌낸 자만이 훌륭한 서퍼가 될 수 있다. 파도를 잡기 위해 다양한 파도를 넘다 보니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터득하기도 했다. 파도를 거스를때 무섭다고 옆으로 피하면 보드와 함께 뒤집힌다. 오히려 파도의 힘을 받는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파도를 거스르는 유일한 방법은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삶의 위기 상황에서도 정면돌파는 최상의 카드 아니던가. 가끔 인생이 누군가가 짠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게 아닌가 싶을 때가 있다. 내 인생의 시나리오를 쓴 작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시련이라는 이름의 파도를 너무 일찍 보냈다는 것이다. 잔잔한 호수같은 삶은 나랑 어울리지 않음을 알고 파도를 일찍부터 보내준 것 까지는 감사하다. 그렇다고 그 어린 나이에 집채만한 파도를 보내면 어떡하나 어떻게 감당하라는 것이냐며 한때는 원망도 했더랬다. 그것은 차라리 쓰나미에 가까웠으므로 남들이 평생 겪을 고통을 짧은 시간 안에 감내해야 했기에 먼 미래를 내다보는 것조차 사치였던 때가 있었다. 지금은 오히려 그때 일찍 파도를 보내준 내 운명에 감사한다. 큰 파도를 일찍 겪었기에 어떤 파도가 와도 웃으며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까짓 파도에 왜 그리 힘들어 했을까 하며 나는 오늘도 다른 파도를 기다린다. 누구에게나 파도는 밀려든다. 중요한 것은 파도를 대하는 자세다. 부서질 각오로 그 자리에 서서 파도를 맞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한 번쯤은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정면으로 거슬러보자. 지금의 시련을 기회라 생각하며 시련을 극복하는 과정을 즐겨보자. 파도를 거슬러 먼 바다로 나가 내게 가장 어울리는 파도를 타보자. 파도라는 이름의 시련에 서핑을 그만두게 될지 나처럼 파도를 다시 찾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서핑을 하면 삶이 더 좋아진다. 좋은 집은 없지만 좋은 사람들과 살고 있다. 좋은 차는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잘 안다. 좋은 침대는 없지만 기분 좋게 잠들게 해주는 사람들이 늘 곁에 있다. 좋은 카메라는 없지만 싸그려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도 그림이 나오는 곳을 많이 안다. 좋은 스피커는 없지만 지금 내 감정 주파수에 맞는 음악을 선곡하여 즐길 줄 안다. 좋은 지갑은 없지만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잘 안다. 좋은 시계는 없지만 떠나야 할 때는 잘 안다. 좋은 술은 없지만 소주 한 잔이라도 기분 좋게 나눠 마실 사람이 많다. 좋은 신발은 없지만 내 길이 아닌 길을 기웃거려 본 적은 없다.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다. 지금까지 어느 모험주의자의 제주도 밴라이프 별일 없이 살아도 별 볼일은 많아요를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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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elle